아, 왜요? 네. 아, 제가 해피하는 거잖아요. 저도 오래간데요. 제게 곡이래요. 다시 좀 했거든요. 경험으로 하시는 분 다행히. 이 옷을 매일까지 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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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랑 기쪽 하나랑 소매랑 세 개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. 아니, 이거는 골소는 아니고, 같이 재단에서 등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 한복은 등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 등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 소매와 확산을 달려야 할 것입니다. 소매 만들기에는 진짜 청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. 소매가 하실 때 선수하는 공중이에요. 소매하고 있는 민영 선생님과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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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나서 복자 가지고 있죠, 복자로.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정말 좋고 1, 2, 3로 치면 여기를 제대로 치면 이렇게 대단합니다. 이메일 김쌤이 책임져 주셔야 해요. 이렇게. 이렇게. 아 그게 지금. 네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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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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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서 지금은 이렇게 소맥이 사는 것 같습니다. 오! 이럴 때! 저는 이렇게 평소에 붙였는데 이렇게 입을 때는 재미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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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